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앞으로 몇 강의 동안 우리가 전화통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보고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화통화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의 첫 강의가 될 거고 첫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expression입니다. 마이크가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hello, 여보세요 라고 그러고 you've reached the marketing department.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면 you've reached the marketing department 라고 해서 상대방이 어디로 전화를 건 건지 얘기를 하죠. 마케팅 부서에 전화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동사 reach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reach 하면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연락하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reach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마이크하고 연락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can't seem to reach Mike.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can't reach M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이크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reach 동사를 여기에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how can I help you? 물론 can 동사 대신에 조동사 may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와 같은 표현 다양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본 표현이 전화 받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첫 번째 이거였죠. Hello, you've reached the marketing department. How can I help you? 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따라 읽어주세요. Hello, you've reached the marketing department. How can I help you? 오케이.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짧게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꼭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피킹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you've reached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마케팅 부서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Hello, marketing. How can I help? One more time. Hello, marketing. How can I help? 오케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you've reached 뭐 이거 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how can I help?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여기 심지어 you라는 대명사까지 폈죠. 그래서 how can I help?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느냐. 자 뭐 hello라 그래도 되지만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뭐 다 가능하겠죠. 인사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어떤 부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회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 이름을 밝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느 회사의 누굽니다. 그래서 본인 소개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굿모닝, 켬코 마이크 스피킹, how may I help you? 오케이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굿모닝, 켬코 마이크 스피킹, how can I help? 아니면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회사명 그리고 본인 소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켬코의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스피킹이라는 동행사가 들어가서 이제 마이크가 얘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본인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콤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할 때 조심해 주세요. 콤마가 들어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쉬고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켬코 마이크 스피킹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의 이름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켬코 마이크 스피킹 이렇게 잠깐 씌워주고 본인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굿모닝, 굿아프트 룬, 굿이브닝 시작한 다음에 문장 형식이죠. 어느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 어느 부서의 본인 이름까지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is is Mike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Good morning. This is Mike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How may I help you?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마케팅 부서입니다. 라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The marketing department.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게 앞에다가 관사 더 를 꼭 붙여달라는 거. 그냥 marketing department가 아니라 더 marketing department라고 얘기해 주시고 굳이 우리가 부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영업부입니다. 우리가 영업 부서예요. 뭐 이래서 꼭 department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바로 그냥 marketing 아니면 PR, personnel 이런 식으로 department를 빼고 읽어주세요. 그렇게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은 이게 부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더 를 쓰지 않는다는 거. 이때는 그냥 더 marketing 이게 아니라 그냥 market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응용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과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인사과를 뭐라 그래요? personal depart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따라해 주세요. Hello, you've reached the personal department. How can I help you? 오케이. One more time. Hello, you've reached the personal department. How can I help you? 마지막 한 번이요. Hello, you've reached the personal department. How can I help you?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줄여서 문장 형식이 아니라 더 간단한 방법이 있었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홍보부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거고 홍보부는 PR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Hello, public relations. How can I help? 그렇죠. 다시 한번. Hello, public relations. How can I help? One more time. Hello, public relations. How can I help?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TNC의 Sarah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회사 그리고 본인 소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었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Good morning, TNC, Sarah speaking. How may I help you? 그렇죠. 다시 한번. Good morning, TNC, Sarah speaking. How can I help you? 아니면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요. 자, one more time. Good morning, TNC, Sarah speaking.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부의 Charlie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영업부는 Sales Department라 그러죠. 자, 그러면 영업부의 Charlie입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시작은 우선 Good afternoon. 그렇죠. 자, Good afternoon. This is Charlie from the Sales Department.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얘기해 볼게요. 다시. Good afternoon. This is Charlie from the Sales Department. How may I help you? One more time. Good afternoon. This is Charlie from the Sales Department. How may I help you? 아니면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본인 소개부터 아니면은 상대방이 어디로 전화를 한 건지 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간단히 물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대화에서 계속 연결해서 새로운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